안녕하세요 허브경래티비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허브경래티비가 1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쪽 이벤트에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말 그대로 반쪽 이벤트다 보니까 지금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했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갖고 좀 망설였던 회원님들은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소연료전지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게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70%가 가동이 중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천억이 넘게 드렸던 수소연료전지인데 왜 이게 가동 중단이 됐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상당수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날려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서 가동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공시설인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기계실에 두 대의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1억 6천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초반에 몇 개월 정도 썼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왔다라고 하네요 근데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결국은 이 발전기를 가동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려고 하면은 수소가스 요금을 내야 한다 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효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생산한 전기에 비해서 가스 요금 부담스럽다는 게 운영차 측의 좀 설명이거든요 1kW를 봤을 때는 108원인데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가스 요금은 153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비용이 40% 이상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고 이만큼을 이용하는 차라리 이것만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이에요 민간과 공공 건물에 한 660여 곳에 수소연료 발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한 달 이상 가동하지 않는 곳이 72%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4%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아예 가동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수소경제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 수소를 어디에서 생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연료전지로 진행 그렇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끌어오는 게 화력이거나 원자력이거나 아니면 뭐 이것처럼 도시가스이거나 석탄이거나 석유이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난다라는 거니까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수소경제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수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은 맞습니다 수소 플러스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거기다 뭐 원전은 지금 조금 시끄럽긴 한데 태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이것들을 좀 고칠 것들은 고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두산피월세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를 좀 하나 해서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에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거고 어떤 거에는 이게 또 필요할 거니까 매출처럼 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밀렸을 때 실적이 안 좋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수주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겁먹지 말아라 하반기에는 충분히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거다 이것도 그냥 이슈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이슈가 나올 거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강제화하는 제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준은 다시 올라갈 거고 매출은 다시 성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가기 시작했고 이 매물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 매물대 내에서 시장의 영향을 받고 지수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돌파할 듯 돌파할 듯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는 겁먹을 구간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소 관련된 키워드로서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정고점 영역인 이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례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보고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혜택 중에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좀 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는 뭐 시황 브리핑 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이 영상을 보신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1주년 기념 이벤트 반쪽 이벤트가 저희 금요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오늘 포함하면 딱 3일이고요 오늘 제외하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쪽 이벤트다 보니까 저희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진행을 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반쪽 이벤트 그러니까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해 보시고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